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직접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갑상선암 치료와 경과관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은 갑상선은 무엇인가. 검사를 하면서 갑자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갑상선암일수도 있다. 추가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갑상선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갑상선은 저희가 한자로 풀어서는 갑상선, 갑옷 모양을 한 셈이라고 알려져 있고 영어로는 저희가 사이루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방패, 티레오스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패 모양의 분비하는 장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갑상선이라고 하면 또 전립선인가? 라고 헷갈리시는 분도 계신데 갑상선과 전립선은 전혀 무관한 그런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일단 알아보게 되면 이제 목에 보시면은 이런 기도라는 이런 기관이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은 이제 딱 한 개 밖에 몸에 없는 장기고요. 우협, 좌협, 협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이즈는 5 곱하기 3cm로 굉장히 작고 그람수로 따지면은 10에서 20g 하지만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은 이렇게 작은데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저장을 하고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 심장, 지방, 간, 뇌하수체 등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의 대사속도를 조절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조절을 하고 분비를 하게 되는데 신진대사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신에 있는 모든 장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에너지 전달과 대사물질 운반에 도움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의 뇌랑 뼈의 성장에도 관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갑상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이다.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은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는 알기는 어렵겠지만 쉽게 그림만 보셔도 아주 많은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렇게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혈류가 흐르는 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주위에는 또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신경들 중에서는 상위후두신경, 그 다음에 되돌이후두신경이란 중요한 신경 두 가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부갑상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름이 갑상선 옆에 붙어있다고 해서 부갑상선이고 사실상 갑상선이랑 아주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위치 자체가 부갑상선이 갑상선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에 붙어있으면서 저희가 3개에서 5개라고 배우는데요. 쉽게는 4개라고, 양쪽 2개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갑상선이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랑은 연관은 없고요. 저희 몸에 칼슘 대사를 조절을 하고 있어서 칼슘, 비타민 D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피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갑상선암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갑상선 피검사는 갑상선 호르몬을 수치를 검사를 혈액에서 하는 그런 검사가 되고요. 이거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검사입니다. 갑상선암이라는 것은 사실상 갑상선의 종양이 생긴 거고요. 갑상선 모양의 이상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갑상선에 생기는 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 기능이 너무 과해서 항진증이거나 기능이 너무 약해서 저하증이 생기거나 이러한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종양, 결절,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혹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양이나 결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암이 다 안 좋은 거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양성종양, 그 다음에 악성종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는 너무 과하게 나오는 갑상선 항진증과 너무 조금 나오게 되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게 되는데요. 쉽게 여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항진증은 대부분 많이 생기는 증상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심박수,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상선 저하증에서는 동장이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증가되고 심박수, 심박출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대사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질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한 이런 표이고요. 기능항진증, 기능저하증 모두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고 이것은 종양이나 갑상선 암이랑은 무관하게 생길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오늘 가장 핵심인 갑상선 암이랑 연관되어 있는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은 양성종양, 악성종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양성종양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악성종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은 또 갑상선 암 자체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암, 그 다음에 기타 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암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분포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인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유두암이고요. 그 다음이 여포암, 수질암, 그 다음에 안 좋은 종류의 미분암 이렇게 1%를 차지하는 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으시면 유두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유두암이다. 그래서 갑상선 암도 앞서 말씀드린 종류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예우가 좋은 유두암이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예우가 안 좋은 미분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각각 예우는 다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유두암인데 미분암이라고 잘못 생각하시고 굉장히 나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우울해하시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대부분은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유두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의 증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증상이 없으십니다. 대부분은 초기에 진단을 받게 되시고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했다가 발견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는 목소리 변화가 있거나 삼길 때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숨이 차다라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발견이 되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은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진단을 받으시거나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음파를 일단 먼저 보게 되고요. 초음파를 본 다음에 모양이 이상합니다.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초음파 유도화의 세침 흡입검사라는 것을 받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세침 흡입검사에서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면 기타 영상 검사를 받게 되시는데 굉장히 종류는 많습니다. CT, MRI, PET 그거는 각각 환자분의 상태와 진행 상태에 따라서 검사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보시면 이거는 침습적인 검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셨을 때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방사능을 쐬거나 이런 검사가 아닌 임신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로는 갑상선의 모양을 보게 되고요. 모양을 보면서 모양이 좋다, 나쁘다, 혹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보고는 암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감을 잡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이 있다, 없다, 혹이 있는데 악성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의심스럽다, 괜찮다. 이런 정도로 혹에 대한 감을 잡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음파로 일단 1차적인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죄송합니다. 새침 흡입 검사라는 것을 겪게 되십니다. 이것은 바늘로 이름 자체가 얘기를 하듯이 침으로 흡입하는 검사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이런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세포를 얻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결절이 보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게 되시는 거고 세포검사 결과 또한 악성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6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은 3단계를 진단받으셨습니다. 6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6단계는 암을 의미를 하는 암의 가능성이 거의 99%가 되는 그런 진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5단계 암 의심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오시면 저희가 암으로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양성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경우일 텐데요. 그러면 암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침후비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100% 암이다라고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심이 돼서 세침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진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100%의 정확도를 갖지는 않습니다.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악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여포성 종양이던가 비정형 세포던가 이렇게 애매한 진단이 나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진단적 수술로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침후비 검사는 진단을 100%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나뭇잎의 일부를 보게 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을 보면 이게 지금 나무 한 그루를 본 건지 숲을 본 건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침후비세포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흔히 조직검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는 아니다. 바늘로 세포를 보는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저는 1기인가요? 2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추가로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하고 초음파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종양이 있을 경우에 세침후비검사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암이 진단이 된 이후에 추가로 피로한 경우에는 목 CT, 가슴 CT, 두경부 MRI, 펫 CT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두암의 전이 과정을 먼저 살펴보시면 저희가 왜 저러한 목 CT나 펫 CT 그 다음에 MRI 검사를 하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다발성, 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은 갑상선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림프절 전이가 50%에서는 중앙 림프절 전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피막을 침범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되고 혈관 침범이나 원격 전이도 간혹 가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전이라고 하면 폐가 가장 흔한 전이 장소고요. 이후에는 뼈, 연부 조직이나 뇌, 간까지도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이가 어디까지 됐는지 얼마나 퍼졌는지를 알기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이러한 검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로 대부분 목 CT를 찍게 되는데 수술 전에 얼만큼 퍼졌는지를 보기 위한 림프절 전이 여부를 보기 위한 수술 전 검사에서 목 CT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추적 관찰을 하는 중에 재발이 의심됐을 때도 목 CT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이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해부학적인 구조물, 혈관들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펫 CT는 모든 사람한테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이라고 해서 다 펫 CT, PET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우가 아주 나쁜 세포암, 원격 전이가 있을 경우 재발이 의심됐을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 PET, MRI는 진단을 위한 검사는 아니고요. 이런 검사를 했다고 해서 암이 진단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암이 진단이 이미 된 상태에서 갑상선 암이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고 수술 후에 출혁관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림프저전이가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유두암도 있고 여포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는데 림프저전이가 잘 되는 경우는 아래 표에 보시는 그런 종류입니다. 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피막 침범이 심할수록, 다발성일수록 암세포의 분화가 나쁠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림프저전이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갑상선 암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약, 침듬이던가 면역치료, 음식치료, 기치료, 기도원 같은 것은 병만 키우지 이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쉬운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수술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암 병어리를 포함해서 갑상선 조직을 넓게 떼고 주의 림프저를 청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암만 딱 떼버리면 안 되나요? 홍만 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홍만 떼면은 그거는 갑상선 암 수술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갑상선 조직을 포함해서 넓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암을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술 후에 보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의 범위는 갑상선 암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얼만큼 퍼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갑상선에는 우협, 좌협, 협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디의 암이 위치에 있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전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반절제 좌협 절제술, 우협 절제술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갑상선 전절제술 갑상선은 다 떼는 수술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측경부 림프절 청소술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크기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반절제하고 갑상선을 남기는 거랑 전절제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만 이게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전절제를 할지 반절제를 할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전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갑상선을 다 떼어내기 때문에 남는 조직이 없어서 재발율이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수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수술 합병증은 반절제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국 갑상선 학계 진료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의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전절제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에 따른 합병증도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 진료 지침에 따르면 반절제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상선 절제 범위는 암의 진행 상태와 그 다음에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의료진이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표와 같이 전절제술은 특히나 합병증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1cm 이하 암이라도 빨리 수술을 하고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흔히 찾아보시면 1cm 이하 암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수술을 천천히 해도 된다. 감시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무조건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다 좋은 암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cm 이하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발성이거나 갑상선 밖을 침범했을 우리 투자 전의가 있을 경우 원격 전의가 있을 경우 가정력이 있을 경우 과거 목에 방사선 피폭 병력이 있을 경우 아니면 예우가 나쁜 암 유두암이 아닌 다른 암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이 돼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쉽게 검색을 해보면 알게 되시는데요. 전통적인 절개법이 있을 수가 있고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젊으신 분들도 갑상선 암으로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원하시는 게 흉터 없이 수술을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연히 이왕이면 예쁘게 하는 게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수술을 할 때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진다고 하면 이왕이면 또 예쁘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내시경이랑 로봇 갑상선 수술이 최근에 많이 발달이 돼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시경이랑 로봇 갑상선 수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시면 옛날 1990년대에서부터 일본에서 이런 내시경 수술을 시도를 했었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에서부터 많이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시경 로봇 갑상선 수술은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겨드랑이 쪽을 접근을 해서 하는 겨드랑이 방법이랑 유두 쪽을 접근해서 유룬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목에 흉터가 남지 않고 안 보이는 곳, 옷으로 가려질 수 있는 곳에 흉터가 남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것을 점점점 로봇이 대체를 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에 보시는 바 같이 이름이 로봇 갑상선 수술이지만 로봇가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외과의사가 로봇 콘솔에 앉아서 수술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겨드랑이 접근법이 있고요. 이건 흉터가 겨드랑에 남게 되고 옷을 입으면 흉터가 안 보이는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장점은 보이는 곳에 흉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통적인 절개법에서 5에서 7cm의 흉터가 남는 것과 반면에서 내시경 수술에서는 6에서 7cm 정도의 흉터가 안 보이는 곳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수술 범위 자체는 근데 전통적인 절개법이 조금은 작다. 내시경 수술이 범위 자체는 조금 넓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이랑 내시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유륜 겨드랑이 접근법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구강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시경 또는 로봇으로 진행을 하는 수술이 되고요. 이때는 입 안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나 유륜 쪽에 흉터도 없고 목에도 흉터가 없고 안 보이는 곳 입 안에 흉터가 남는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귀 뒤 접근법이라고 해서 귀 뒤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절개법에서 제가 전통적인 절개법에서 또 파생된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이라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흉터가 5에서 7cm가 아닌 2에서 3cm 정도의 흉터가 목 한가운데가 아닌 약간 빗겨져 있는 부분에 생기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흉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름이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수술 직후에 외래에 오셨을 때 사진들이고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주름 따라서 자연스럽게 암흐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이랑 로봇 수술이 상천도 안 남고 흉터도 안 보이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시경이랑 로봇 수술은 무조건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자분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갑상선 막을 침범한 경우나 아니면 암의 위치가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만성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 전이가 아주 많이 된 경우에는 내시경 로봇 수술을 원하시더라도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절기법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최소 침습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든 수술이 모든 환자분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갑상선암 절제 범위와 그 다음에 환자 상황에 맞게 정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까지 오게 됐는데요. 수술을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인가? 사실 되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입니다.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되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 일단 슬라이드에 보시면 굉장히 퍼센테이지는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직후에 출혈, 혈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목소리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쉰 소리가 나거나 고음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저칼슘 혈증 생겨서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쥐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갑상선암 수술의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자그마한 혈관이 조금씩 피가 나오면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목이 부어오르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목소리 신경이 상위후도 신경, 되돌이후도 신경이 갑상선 옆으로 지나간다고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신경들에 손상이 오거나 일시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목소리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으로는 고음이 나오지 않다거나 쉰 목소리가 난다거나 사례가 들린다거나 하는 증상들입니다. 사실 이미 합병증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러한 상태가 발생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험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술 중에 이런 신경 감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합병증으로는 저희가 갑상선 뒤에 붙어있는 부갑상선에 생기는 이상을 말씀드리는데요.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나 저칼슘 혈증이 생겨서 손발이 절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은 증상이 호전이 되고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칼슘제를 보충을 해서 치료를 하면 된다. 아주 큰 일은 아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슘제, 비타민 D제 그 다음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을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합병증들은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합병증이 아니더라도 많이 호소를 하는 불편감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많이 피곤해요. 음식을 삼길 때 불편해요. 수술 부위 감각이 이상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시적인 증상들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암호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주의할 점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기침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 물이 안 들어가게 잘 유지를 하고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깨어난 다음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것들을 드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 후 시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특별하게 제한할 건 없고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드 치료 때문에 요드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이것은 방사전 요드 치료에 해당하는 분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그냥 잘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은 음식, 특별히 가려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갑상선암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생활 요인들은 사실 비만이 되면 안 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간혹 되더라도 피하시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모든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갑상선암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이제 좀 안정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그냥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식사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운동이나 항공을 이용을 하신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보조치료요법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환자분들께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절제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꼭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이 시술 자체는 이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은 암세포까지도 싹 다 없애버리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신지로이드 약을 먹는 방법과 방사선 요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복용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사선 요드 치료를 인해서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도 없애는 치료가 진행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치료고요. 2부에서 김성모 선생님께서 난치성 갑상선 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수술의 후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환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령, 크기, 성별, 변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뭘 바꿀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면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추적관찰을 하게 되시는데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재발이 되더라도 빨리 발견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피검사, 정밀검사로 영상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희가 TG 수치라고 보게 되고요. 이거는 전절치한 환자에 있어서 재발이 되는지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보시면 예우는 굉장히 좋고요. 유두암일 경우가 아까 제가 처음에 90에서 95%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모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요즘 남편 찬스, 아내 찬스, 부모님 찬스, 선배 찬스 이런 여러 가지 찬스, 금수저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의사분께 수술을 받고 경험이 많은 기관에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분께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찬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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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